뮤직뱅크 케이찬 20위부터 11위까지 순위입니다 여신을 노리는 목소리 존경의 초음지가 22위 꾸준한 상승세 19위는 주얼리의 룩앤미 침입하자마자 18위에 올랐네요 비에이크의 하지마 춤추고 싶을땐 이 노래죠 지드래곤의 크레용이 17위 16위는 인형같이 깜찍한 티아라의 섹실러 가사가 마음을 쿡쿡 찌르는 노래죠 15위는 10cm 파인생큐 엠쥬 마음이 쌀쌀해지는 가을 위로된 무대 나흔의 바람격이 14위 13위는 지난주 아쉬운 굿바이 모델에 가진 오렌지 카라멜의 립스틱 두 곡이나 차트에 자른자문 욕심쟁이 지드래곤의 미싱유가 12위 13개 다 껑침 뛰어오른 엠픽하이의 업이 이번주의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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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끝 aire